안녕하세요. 제품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제품 총점을 매기는 제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작업 중에 허리가 아프거나 무거운 물건을 무리해서 들다가 다치셨던 적 없으신가요? 무거운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나 운반 하역 작업 중에는 반복되는 동작 및 잘못된 자세로 인해 많은 작업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겪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최근에는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운반 하역 장비 중 테이블 리프트라는 제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이전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리프트는 테이블의 상승 하강을 통해 적재물을 운반 하역하는 장비로 리프트가 되는 끌차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단차가 있는 장소에서 상하차 작업을 할 때 사용되며 제품의 특성과 작동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테이블 리프트의 종류는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수동, 반전동, 전동으로 나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수동 제품의 경우 이동과 리프트 모두 인력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때문에 이동 및 리프트 작업 시 적재물의 무게, 사용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며 2인 이상의 작업자가 필요한 환경도 있습니다. 반전동 제품의 경우 이동은 인력, 리프트 기능은 전력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리프트 기능을 전력을 사용하여 작업하다 보니 수동보다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이동 거리가 짧고 리프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동 제품은 이동과 리프트 모두 전력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이동과 리프트 작업이 모두 전동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며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작동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으니 이번엔 제품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리프트는 사용 용도, 모형, 소재, 특징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 용도를 보면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동식 제품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제품으로 리프트 기능이 있는 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식 제품의 장점은 이동 및 휴대가 가능하여 운반 하역 작업에 적합하며 테이블을 올려 작업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동식 제품의 경우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시에는 브레이크 장치를 잠근 뒤 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정식 제품은 제품을 땅에 고정시켜 상하 리프트 작업만 가능한 장비이며 보통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적재물을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고정식 제품은 이동이 불가하지만 이동식 제품보다는 높은 높이까지 리프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의 모형을 보면 일반형과 광폭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폭형 제품은 기본적인 일반형 제품보다 테이블 사이즈가 넓은 제품으로 작업 테이블 또는 작업해야 하는 적재물의 크기가 큰 경우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제품의 소재입니다. 테이블 리프트는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틸 소재로 제작됩니다. 스틸의 경우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겁고 물이나 습기에 약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알루미늄, 스테일레스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제품의 특징입니다. U타입 테이블 리프트와 저상형 테이블 리프트는 일반적인 테이블 리프트 사용과는 다르게 제품 특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형 테이블 리프트입니다. 이러한 특수형 테이블 리프트들은 핸드 팔레트를 적재물과 같이 실어 사용하거나 테이블 상판 위에 팔레트나 철판을 올려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이블 리프트의 제품의 종류와 모델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을 위해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은 테이블 리프트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